초밥 스멜의 주인공은 바로 오렌지 카라멜! 음! 단무지랑 초밥. 옷에도 이렇게 닿아요. 김밥도 이렇게. 젓가락도 있어요. 배고프면 먹어요. 오케이, 컴백! 카페레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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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보적인 초밥 콘셉트로 오렌지 카라멜이 돌아왔습니다. 왠지 자꾸만 끌리는 독특한 안무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. 이거 뭔가 대박 느낌적인 느낌? 안녕하세요. 저 똑같은 거. 네, 저 딱 해봤어요. 어디서 갔어요? 같이 한 번쯤. 아우, 얘 얼굴 차이가. 고등학생 때 농팬이어서 나오는 춤마다 다르셨어요. 춤 가르셨어요. 당연하죠. 홀홀홀 이게. 호와보이 퀸이 퀸이. 포위 Riddle etmek. 춤추는 사enh commitment 표정들이 갑자기 춤추는. mole 이모 피부가 настоящими 위협당해요. 머리 있잖아요. 머리를 벌렀하는 것처럼 위로 올린다는 식으로. 아우 나 좀 자신거 없는데 오늘. 이런, 가벼운거 있잖아요. 가벼운거 있잖아. 위로. 또 하나 포인트가. 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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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 일단은